남아버리 굿모닝 에브바디 암 딱트 케이야 오늘 4월 19일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시장 낙폭 커서 여러분들 데미지 컸을지 좀 우려도 됩니다 자 그러나 또 화이팅 하죠 박수치면서 화이팅 합시다 자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던 하락인데요 제시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천억 이상 매도세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일봉상 오일선을 깨는 장대음복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자 했는데요 좀 이따 체크해 보기로 하고 그것이 어저께 나오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살펴보자면 기간 외국인이 상당폭 천억대 이상씩 쌍거리 매도가 나왔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보죠 자 1300억 1200억 정도의 기간 외국인이 쌍거리 매도세 나오면서 그동안에 연속 상승폭 조정을 받는건 좋았는데 너무 큰 폭으로 받았다 이거죠 전일 몇 프로입니까 상당폭 1.4 그리고 코스닥도 1.7 정도로 빠졌으니까 퍼센트 조정을 받을 때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조정을 어저께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쏘나기에 몸은 조금 젖었습니다만 닥터케인은 전략대로 조정 나올 때 가볍게 넣으면 모르겠으나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쏘나기 피하는 의미로 포트폴리오 한 30% 정도로만 유지하고 현금 대부분 70% 이상 현금 챙겼어요 물론 손절을 동반해서 했습니다만 추가 하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야간선물 시장에서는 무료수 마감했다는 거죠 0.31% 상승 마감하면서 외국인 2200 13개 선물 매수해주고요 홀옵션 14% 정도 상승 풋옵션 15%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선물은 보호권입니다 오늘 미국 유럽 다 휴장이라 하는데요 해외선물도 휴장인지 그 부분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지 않는데 분봉을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새벽에 마감하고 오늘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로로 나와있죠 아무 움직임 없으니까 오늘은 해외시장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과는 별개로 움직일 거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미국 상황과 그리고 해외 상황과 크게 연동되지 않고 일본은 좀 낙폭이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좀 하락폭이 나왔다 그것이 외국인 기관들이 주로 사모아오면서 지수 반등 이끌어왔던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로 3% 이상 매도를 하면서 전기전자 권력을 대량 매도를 해서 지수가 낙폭이 좀 커진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의 폴더블폰 해외에서 유튜버들 내지는 사용해보는 분들이 결함을 발견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데미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 근데 삼성전자 하나의 악재로 그것이 수습된다면 물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악재이긴 한데 그냥 큰 시장을 읽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더할 날이 없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우존스 0.42% 상승 나스닥 0.02% 상승 반도체 지수 0.07% 상승 독일도 0.57% 상승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양호한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아시아권은 조금 하락했어요 상해종합도 마이너스 0.40 니케이가 좀 낙폭이 있는데 0.84% 하락했는데요 중국 미국 유럽은 걱정할 상황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만 니케이도 이제 240위를 돌파하면서 같이 좀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땜 빠지게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좀 낙폭이 있으니까 일본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국 소매 지표 호조 그리고 IPO 기업 공개 한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그런 호조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매 판매 지수 1.6% 상승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이다 시장에서 예측한 10.9% 보다 능가했다 그죠? 그래서 직전 대비 1.6%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어저께 시장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 실업 보험 청구 지수 5천명 감소했답니다 실업 보험 청구를 작게 했다는 것은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경기가 악화되기 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1969년 9월 이후로 가장 최저치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일단 추세를 보게 되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미국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조금 더 길게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비교적 고점 부위에 왔다가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라는 말은 1달러가 1,100원 할 때보다 1,136원이니까 달러가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요 너무 큰 환율 상승만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보여지고 전일 외국인 매도세에 넣으면서 달러 수요 좀 늘었습니까?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만약에 외국인 매도세 더 넣으면서 환율도 같이 상승하는지 여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방송 최근에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니까 성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간 방송은 옵션이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약속 어기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시는 분 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컨디션도 회복하고 시장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날 오히려 이 아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을 위해서 휴식해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전일 1338억 규모 매도 기간 1290억 규모 매도 나왔는데요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때문에 외국인 삼성전자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넣었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이제 여기 권력에서 여기 권력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상승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을 어느 정도 권력까지 받으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피보나치 조정대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인근인 2200 정도가 조정받아도 크게 물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 발음이 좀 이상해요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스무스하게 와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장대 한번 하나로 때려 박으면서 이까지 빨리 와버리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야간장에서도 반등 시도 나왔는데요 적당한 아래위꼬리 다는 정도로 도찌 정도로 마무리한다면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추가로 하락해버리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봐 나가야 되겠다 오늘 정도는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상승세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장대음봉으로 박아버리는 큰 낙폭이 진정이 되는지 여부는 오늘 정도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크리스트는 지속 어제와 연속해서 큰 음봉으로 21권 인근인 2200을 강하게 위협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도세 계속 넣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그냥 양쪽 시장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많이 때렸거든요 그동안에 매수 좀 해주고 하던 기조들 어저께 그냥 일방적인 매도세로 현선물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다 자 오늘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최대한 강하게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구요 자 푼수님은 바라근데 아이디를 통일해주시면 제가 좀 더 안 헷갈려요 푼수님이 대박님 아니지 아 푼수님 바꿨구나 윤수님을 제가 헷갈리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푼수님 대박님이죠 제가 머리가 안 나쁜데 그죠 자 전에 이 삼성은 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좀 받아줬는데 어저께 외국인은 대량 매도 나왔어요 그죠 자 좀 더 성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났으니까 그래도 계산하면 해보죠 자 전일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던진 규모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269만주 정도 던졌구요 곱하기 그냥 4만 한 6천원 정도 잡을게요 4만 6천원 잡아도 상관없어요 1,2,3 하면 1,237억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에 좀 많이 치중되면서 매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저께 하이닉스도 좀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나 하이닉스는 대부분 좀 올라옵니다 그죠 하이닉스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밀려주면 적당히 다시 매수할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님도 반갑습니다 뭐냐 매번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락이 보여지는데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버티는 것보다는요 물론 매도하고 난 이후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닥터케이 종목이 그래도 전일 그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2% 미만으로 빠졌고 2개는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일진다이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 보이고 있는데 손절이라는게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 매도했거든요 아까 동시효과가 희한하더만 4% 상승 나오고 하더니 자 설사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저께 LG전자 왜 던졌다 20일 완전 깨는 장대가 모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위험관리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죠 손절이라는게 기본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추가 하락 내지는 시장이 위험하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그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 부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그리고 아모레퍼스피 이런 주도주 권력들에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위 종목들 잘 보십시오 여기 위주로 관심이 있어요 삼성진자는 너무 이슈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관심 좀 배제하고요 하이닉스로 들어가고요 현대차 전전일 끊어서 여기 추가 상승폭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잘 먹어냈어요 그죠? 눌림목 줄 때 시장 흔들흔들 할 때 눌림목 줄 때 그거 싸게 사면 현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결코 손실 아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하기 1번 눌러 예이야 그것이 한 번에 손절이 조금 아플 수는 있어도 대박 깨지는 거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회복 불가하는 넉아웃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만 1번 누르십시오 강조드리겠습니다 손절을 안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절을 자주자주해서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손절이 계속 나오고 수익이 잘 안나온다면 그 사람의 매매 포인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닥터케인은 손절폭보다는 수익의 확률과 손절을 2-3% 만약에 한다면 수익은 10%씩 끌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누적적으로 잘 해낸다면 반드시 종결과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나중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종목 선정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이 지금 무료방에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인데 영진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딴 분도 봤는데 주현님 같은 분들 무료 채팅방 초대 할테니깐요 무료방 오십시오 유료방 합니다 지금 대놓고 얘기해요 무료방에 모셔놓고 유료방 찌질하게 오시라고 자꾸 이야기 안합니다 도움드리고 싶고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으니까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방송 안내 밑에 보면 1대1 닥터케이크 카톡 링크 있어요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관심 있으시면 자 신세계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자 유한양행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어요 일진다이아 기간 많이 들어왔어요 JYP 어저께 외국계 좀 들어왔네요 자 다 던진 종목하고 안 던진 종목들하고는 추세가 차이 있습니다 자 신세계는 조금 추세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도 주도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그 대신 빠르게 반등 나와야 돼요 위로 올라타야 돼요 32만 이상 유한양행 20일 60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안 던집니다 일진다이아 수소차 꿈틀꿈틀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는 했습니다만 왜 야 오늘 또 수소차 빨개요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 번쯤 테마가 들을 수 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중에 그래도 여기 잘 받쳐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합니다 자 윤재님도 용재님도 용채님도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들어와서 자꾸 유료 들어오라 하고 하면 나가십시오 그럼 돼요 그렇게 안해요 쪽팔리게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료 혼자 하시기 힘들면 유료 같이 하자고 자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하려고 하네요 야 참 뭡니까 이게 그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전 이 삼성전자 이슈로 그쪽으로 그냥 마무리 된다면 자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기분 별로 안 좋네요 음 유한양이 신세계 일진다이아 GIP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GIP 신세계 일진다이아 됐고 이거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관심있게 볼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셀트리온 이것은 현대차 정도 보죠 아 호텔실라볼래요 현대차도 뭐 좋긴 한데 하아 호텔실라 약간 겹시니까 현대차 일단 봅니다 뭣 때문에 보는가 하면 미리 딱 타이밍이 오는지 보고 딱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간 거는 1봉으로 보려 합니다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려와야 되고 셀트리온도 생각보다 강해요 셀트리온 슬슬 관심 가집니다 삼성전자가 흔들흔들한다면 하이닉스가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던지고 난 다음에 와 더 올라와 죽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손절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던졌는데 와 밑으로 빠지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관리니까 손절이란 것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근데 종목이 좀 시원찮네 일진다이아는 플러스 출발 지이피도 플러스 출발 유한양행 약간 비실비실 신세계 약간 비실비실 상황을 보면 돼요 근데 외국계 매도 지속되지 않고 43억 규모로 일단 매수 들어오네요 일단 일단 양호 아 이거 잘 봐야 돼요 오늘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으로 확 무너지는지 여부 아니면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가 이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38% 상승 코스피 코스닥 0.60% 상승 아휴 다행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안되고 밑으로 대박 더 깨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올라와서 다행이지 이거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은봉이 이렇게 크게 장대 은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게 정상이다 밑으로 쳐지는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쳐지는게 정상인데 안 쳐지고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은거 아닙니까 땡큐 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안빠져서 땡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왕 갭 상승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좀 쳐지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반등 놓으면 나올수록 좋은데 과연 그렇게 강하게 놓을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냥 오늘 섣부르게 매수하네요 다만 해외시장 미국 유럽 다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중국 영향 정도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의 상황에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으나 오늘 어저께 비중축생 오늘 성급하게 더 가진 않겠습니다 야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악재가 반대 반사의익으로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5%로 딱 올라갑니다 일단 최근에 IT전기전자 쪽으로 SK하이닉스 관심이 있습니다 LG전자 손절했어요 생각보다 힘없어요 손절했습니다 삼성전기 약간 관심이 있어요 M-L-C-C 세라믹 적청 컨덴서 그죠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데 독보적인 전세계적으로 탑수리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물 왔다 맞습니까 그런 회사와 함께 이제 터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삼성전기 관심이 있어요 자 역시 돌아설 때는 강세 업종적으로 강세 업종적으로 강하게 돌아선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됩니다 어느 정도 물론 다 어느 정도 다 돌아서고 있는데 워낙 낙폭이 커가지고요 IT전기전자 강하고 자동차 강하고 중국 소비 개통 면세점 화장품 주도 업종이랬습니다 그죠 거의 전 섹터 중에 가장 세게 움직이는 섹터로 현재 보여집니다 바이어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한영행은 왜 반등 안해 기다려 보고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요 짜증나요 완전 한번 당한 것 같아 그냥 아모레 포스픽스 세네세 와 꼭대기라서 못 따라갑니다 늘려줘야 따라가지 자 수소차 한번 테마 한번 들어오면 일진다이아로 한 10% 수익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일진다이아로 한번 딱 가주면 수소차 요새 약간 떨먹떨먹해 왜 중국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 약간 이제 다 되살아나는 거 보이거든요 연관됐지 않습니까 수소차 뭐 2차전지 전기차 이런 거 다 연관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약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엔트도 빨간불 들어오네 일단 상관없어요 엔터 중에서는 JYP 가장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만 그만 자 무슨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닥터케인은 시장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0 물론 최초 주식 주식 투자를 한 것은 1997년인데요 좀 더 가열차게 한 거는 뭐 2003년 그리고 뭐 2007년 뭐 이 이후가 더 가열차게 한 건데 기간이 뭐 길고 짧고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매매를 했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매매 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케이스 낙폭 큰 그런 거 다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저녁에 하는 크루도 오일에서는 이것 곱하기 한 20배 10배에서 20배 속도의 움직임도 잘 매매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회원이든 무료 회원이든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주식으로 힘들어하시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공부 좀 하고 싶다면 닥특해 주식 기초강의 기초 닦는 데 전혀 무리 없고 180회 이상 180 한 6회 정도 지금 올려놨는데요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내용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안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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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또 200억 규모로 매도 확 돌았었어요. 일단 약간 꿈틀꿈틀한 종목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관망세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냥 위로 치고 가버린다. 이거 위로 치고 가버린다. 삼성전자가 지금 부담된다 말이죠. 제가 사려고 해도 부담되는데 펀드 매니저도 부담 안되겠습니까. 폴드불폰 야심차게 내놨는데 삑살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수를 좀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배제한다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하이닉스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고점돼요. 고점돼.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 부담스러워하니까 붕 띄우면 위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애매해요. 지금 애매합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기간이 또 초치고 있으니까 더 관망할랍니다. 처음에 먹었던 생각이 대체적으로 많이 맞거든요. 처음에 딱 처음에 심사숙고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 딱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할 때 크게 소외되지 않고 있고 지수는 다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욕심 안 부르겠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이길 가능성 높은 77,000원 초반대로 밀려주면 하이닉스 관심 가져보고요. 삼성전자는 당분간 관심에서 빼고요. 현대차도 확 눌려주면 땡큐 하고 받을 거고요. 호텔신라 와 강해 이거. 오늘 중국 소비계통 화장품계통 빨갛게 들어오거든요. 이야. 흠. 셀트리온도 강해요. 셀트리온도 이제 관심권에 있습니다. 여길 잘 안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이제. 더 올라가고 딱 눌려주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할랍니다. 셀트리온 나 죽지않겼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최상단으로 올려놓습니다. 관심 있어요. 이렇게 딱 뚫고 올라가면 여기 24만원까지 보이거든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보여요. 강하게 올라갑니다. 힐링님. 듣고 계십니까? 셀트리온 다 던지라고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 안 했어요. 셀트리온 jrp 던지라고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버틸 만한 건 버티고. 그죠? 물론 조금밖에 안 갖고 계시지만. 그죠? 가지고 있죠? 됐어요. 더홀딩. 잘하면. 잘하면. 억수로 저점에서 잡는 결과 생길 거예요. 20만원 깨지면 던지를 했잖아요. 그래봤자 몇 프로입니까? 20만 8천원인가 그렇잖아. 그죠? 4% 선절입니다. 4% 선절. 40% 선절 아니고. 그거 그거 각오하고 들고 가세요 그냥 위로 쭉. gip 들고 있잖아. 쭉 들고 갑시다. 야. 좀 사고 싶은 거 몇 개 있어요 지금 사실. 시장이. 기관이 또 패대기 쳐요. 280억. 매도세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래요 그냥. 그죠? 기관이 작정했어요 그냥 던지려고. 왜? 기관은 밑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서 많이 잡아오기 때문에. 그죠? 그냥 차이 실현하는 물량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한쪽이. 한쪽이 던지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굳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코스닥이 반발매 수세입니까? 강하게 들어와요 쌍거리로. 그러면서 0.85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시. 보시죠. 오전에. 상황 지켜보고. 뭐예요. jip 1.8. 예이야. 가면 돼. 앤드류님. 방송 듣고있어요? 어저께 jip 질렀다 아닙니까. 사자마자 빠져가지고. 좀 실망했습니까? 대번 들어올립니다. 대번 들어올려요. 갈만한 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그죠? 유한양행. 많이 파다닥거릴 거라고. 아 기대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가 원래 센 종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잘 지켜냈기 때문에 위로 한번 갈 것을 예상했는데요 일단은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상황 보고 빠져놓습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야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포인트 놓으면 모든 포인트를 대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포인트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들어가서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거나 손절 라인을 깨면 손절해야 되구요 잘 가면 홀딩 홀딩 하면서 수익 극대화 시키고 그것이 진정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거는 매매 시그널로 하는데 안해버리고 어떤거는 하고 그러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크게 안틀렸을겁니다 야 하이닉스 쎄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쎄요 삼성전자도 일단 플러스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하이닉스를 어저께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개별 악재 종목들이 개별 악재라기보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다 매도 놓은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좀 더 플러스 이야기 하자면 셀트리온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개별 악재는 아니었다구요 그죠 그러면서 대번 손 들어 올립니다 지니님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을 안했지만 저한테 서운한거 있습니까 있었다면 잊어버려 주시구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잘해봐요 하이닉스한테 지금 가져가죠 하이닉스 들고 가세요 왜냐면 실컷 챙겨놓고 단타 물량 조금 더 간 거 그죠 그거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힐링님이 행운이 좀 있어 힐링님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행운을 부르는 사람인 것 같아 조금 하하하 LG생활근강도 그죠 LG생활근강도 꼭대기 잘못해서 샀는데 푹 날라갔어요 하이닉스 지금 사고 싶은데 못사고 있잖아 왜 꼭대기 인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 좀 과감하게 사야 되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못사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제일 늦게 던졌어요 현대차 우리 팀원들이 거의 다 던지고 혼자 들고 있었어 그래서 더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솔직히 진잡니다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들어갔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어서 됐죠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토해내기 싫어서 그죠 아 그래요 그거 잘 마무리하십시오 저한테 안삉기 저한테 서운한 거 없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진심을 대해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고 나가시고 이러면 되게 가슴 아파해요 눈물도 흘리고 아 현대차 하이닉스 하이닉스 아침에 사고 싶은데 하... 드름맛드름맛 참 그죠 다 돌아서고 있어 일단 양호에요 양호 그죠 신세계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이닉스 신세계 현대차 셀트련도 살짝 관심있고 1진다이아도 올라가죠 하이닉스 조금 아까워 좀 과감해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하이닉스하고 신세계 좀 사고 싶었어요 신세계 돌려내잖아요 그죠 딴거는 뭐 그만큼 아니구요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 시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다 기관이 세게 던지고 있었어요 이걸 기관이 만약에 세게 안 던지고 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 플러스권이잖아요 삽니다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시장판단이 최우선 이라고요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위험 구간인데 이틀 전 구간 아니에요 이틀 전 구간이면 뒤도 안 덜어보고 삽니다 이틀 전 여기 구간이면 뒤도 안 덜어보고 산다구요 근데 시장이 전을 일점 몇 프로 푹 빠지고 기관 외국인 천백백억씩 던지는데 오늘 과감하게 할 자신 없습니다 관망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살짝 들어오는데 기관이 계속 팔렸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하게 못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눈에 어느 정도 보이는데 위험관리 할랍니다 더 못 먹어도 좋으니까 위험관리 할랍니다 더 지켜보겠어요 자 보다 역시 강한 업종 업종에서 강한 섹터를 집중하셔라 자 어디가 강한 섹터다 전기전자가 강한 섹터는 여지없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가장 빨갛잖아요 그죠 자동차 강하잖아요 물론 많이는 못 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날아가네 이쪽이 이거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연관해서 수소차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그죠 비중 좀 줄여가 아쉽긴 한데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많이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가슴 깊게 한번 새겨주십시오 어저께 이거 다 물량 축소했거든요 야씨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물론 좀 아쉽긴 한데요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한다고요 더 빠져가지고 박살나가 2%씩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좀 아쉽긴 해도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위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마음 같아서 다 던지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그건 아닌 것 같았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많이 줄였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근데 또 매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대응하는 매매 기법을 적용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 오고 같이 동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비중 축소를 많이 한 정도로 거쳤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다 빨간 거 들어오니까 비중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간은 매도가 나오구요 외국인은 천일 그렇게 패더니 오늘 왜 또 매수한답니까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좀 갖고 노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죠 가지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십 수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뭔가 밑으로 이렇게 세게 때려놓고 물론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저점 깨면 안 돼요 양대시장 다 저점 깨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알 수 없어요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그냥 그만 그만 하다가 확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어제 이어서 현재 매도세 강하게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지켜보십시오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저점 깨면 큰일 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전체 종목들이 너무 양호해요 그렇게 되기에는 그런데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275억 코스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수세 110억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잠시 지켜봅니다 하이니스 날라가 하이니스 날라가 하이니스 날라가 아 참 이걸 여기서 그냥 쏴버려야 되는 건데 계속 주저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없는 말 하진 않습니다 신세계하고는 좀 아쉬워요 이게 주도 업종군인 걸 알고 있거든요 하이니스 하이니스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아 참 그렇다면 강하게 가겠소 하는 거 확인됐으니까 늘려주면 매수 늘려주면 매수 할 겁니다 이제 일단 아침에 한 30분 정도 봤어요 시장 추가로 큰 지금 위험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네 이렇게 현재 판단되고요 올라가는 주도주들 쫓아는 못 갑니다 쫓아는 못 가고 눌리목 주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하이니스는 좀 고점 부위니까 조금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완전 확정 아니에요 2 4 5 4 4 5 5 5 5 6 6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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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웃는가 하면 유료방 회원들이 이제 뭐 눈에 차트가 보이는가 알아서 막 알아서 막 들어가요. 참 알아서 막 따라 들어가가지고 먹고 있어요. 웃겨요. 좋은거죠. 너무 과감해진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감함이 좀 필요해요. 분봉이 보인다는거 아닙니까. 여기 올라타니까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기뻐요. 이 분봉매매 이제 보인다는거거든요. 여기 딱 돌파하니까 따라갔다 그럽니다. 이야 푸르스 나고 있어요. LG생활 건강도 그죠. 여기 돌파하니까 따라갔다 그럽니다. 따라갔다 그래. 와 참 박수 기뻐요. 하이닉스 나 좀 따라가시지 그러면 그죠. 이걸 대박 질러 버려야지. 이게 더 질러야 되는거에요. 사실은. 딴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거든요. 이건 언제 돌려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어서 그렇지 늘려주면 이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제가 그런 의견 드렸죠. 화장품 개통 강하다. 하니깐 질러 버립니다. 다 올라가는데.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야 참 하이닉스 가는거 봐봐. 와 참 아쉽습니다.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억울할 건 없는데요. 여기를 한번 딱 들어가 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오늘 제가 좀 많이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이유있는 머뭇거림. 저는 아침에 지켜보겠다고 맘먹었거든요. 아침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아침에 지켜보겠다고 맘먹은 전략대로 저는 옮기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흠 흠 흠 야 그러면 이거 딴거 냅두고 우리 가족의 흰것들 봐야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피 하하하하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들아 안녕 이분들이 야간에 하는 분봉매매를 많이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에 움직임을 딱 보고 들어갈만하다 돌파해냈네 이런게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과감하게 딱 매수해버립니다 굿 잘 몰랐어 3000원 올랐어 야 근데 아모레 포스픽 진짜 특여요 이 아모레 포스픽 들어간 분이 이틀만에 한 14% 먹었거든요 또 들어갔어 자기하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어느정도 볼 줄 알아요 단타 매매 분봉매매를 어느정도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분이 하이매송이 하이매송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네요 아 왜냐하면 이것을 둘다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LG생활건강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나온 거거든요 먹고 먹고 또 먹고 편넘 또 펜다고요 우리는 한번 매매도 끝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흐름을 좀 알고 있고 그게 대한 자신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먹었던 종목에 대해서 강세업종이다 이런 의견들 잘 받아들이면서 이런 의견들 잘 받아들이면서 1416이면 16000원 올랐으면 1%씩 두 분도 아니 1%정도 권용으로 올랐거든요 힐링님 듣고 계시죠 하이매송은 끝까지 들고 가요 그냥 끊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가진 자만의 여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전략 계속 드릴 거에요 전략 계속 드릴 거에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외국인 수급 적당히 다 어느정도 유입되고 있구요 전부 다 유입되고 있어요 문제없어요 현재 삼성전기가 최근에 기가 내부인 좀 들어오거든요 이거 셀트리온도 강해요 셀트리온 삼행제 강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20만 3천원 안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20만 3천원 그리고 위로 강하게 쏘면 쏠수록 양호입니다 양호 이것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20일권 여긴 6만 9천원권 깨지 않으면 여기 저점 안깨면 무리 없습니다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구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5만 5천원권 안깨면 무리 없습니다 최고 약세입니다 삼행제 중에 최고 약세입니다 삼행제 중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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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6천원 6천원 7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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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이 시원찮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다행히 전일에 큰 낙폭을 이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관이 계속 전일에 이어서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기관의 매도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가 낙폭 시연되지 않는 것은 양호하고 코스닥은 제법 강하게 반등하니까 양호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위험하니까 시장 상황 잘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이 매도세로 바뀌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선물을 외국인이 한 1200개 정도 매도 때리면서 시장 밑으로 처음에 보냈다가 다시 환매수 해주면서 한 500개 약 정도 환매수 해주면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밑으로 저점 오늘의 저점 2217 여기를 안 깨야 되요. 깨고 만약에 전일 저점 깬다면 시장상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너무 빨리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밑으로 추가 하락해서 시작 안하고 일단 상승시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 나오고 있지 않고 그래도 매수세 가담해 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오늘은 해외 시장들 다 쉽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 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미국 본장하고 유럽 쉬니깐요. 중국하고 일본 상황들 한번 체크하면서 어떻게 시장 우리나라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큰 낙폭으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한번 왔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오늘 추가 낙폭 없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추천도 좀 해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스킵 하지 마시고 좀 봐 주십시오. 하루에 3천원도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자 저는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닌 눈따크 암 닥터케이아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She's gonna hear you. Listen to me. TemEO